이제 다양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객체의 크기, 방향, 위치를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를 이동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화면 하단에 이동 아이콘을 선택하고 객체 하단에 존재하는 축을 선택한 뒤 마우스 왼쪽 클릭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이동할 때 CAD나 스케치업 같이 특정 지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스냅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밀한 이동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동한 뒤 시점을 변경하여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객체를 이동할 때 특별한 점은 자동으로 지형을 인식하여 배치되는 것입니다. 루미온에서 지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미온 자체 지형이고, 두 번째는 모델링에서 불러온 지형입니다. 다행인 것은 객체 이동 시 두 가지 지형을 구분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종류에 상관없이 더 위에 있는 지형을 우선적으로 인식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조경은 평지에 객체를 배치하는 것보다 경사면에 객체를 배치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객체를 배치했는데 다른 객체로 변경해야 하거나 수량이 줄었다면 기존에 있는 객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객체를 제거하는 방법은 화면 하단의 삭제 아이콘을 선택하고, 객체 하단에 존재하는 축을 선택하면 됩니다. 혹은 여러 객체를 한 번에 제거하고 싶다면 컨트롤을 입력하고 범위를 생성하여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범위 내에서 한두 개의 객체를 제외하고 싶다면 이동 아이콘으로 변경하여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해서 객체를 제외한 다음 다시 삭제 아이콘으로 변경한 뒤 객체의 축을 클릭하면 원하는 객체를 제외하고 특정 범위 내에 모든 객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계한 식재 계획을 표현하려면 각 위치의 정확한 수종과 규격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조경의 입장에서 루미온의 장점은 비록 모든 수목이 고품질은 아니지만 굉장히 방대한 수목 라이브러리 덕분에 원하는 수목 모델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상당히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미온이 아무리 방대한 수목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더라도 조경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종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집중되는 초점 식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식재해야 하는 수종의 수형과 지하고 그리고 잎의 형태를 고려하여 수목 라이브러리 미리보기 화면에서 비슷한 수목 모델을 배치하고 크기만 조절해주면 됩니다. 크기와 방향을 조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화면 하단에 크기 아이콘을 선택하고 객체 하단에 존재하는 축을 마우스 왼쪽 클릭 후 유지하면서 위 아래로 이동하거나 크기 아이콘 오른쪽에 슬라이드 바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 아이콘을 선택하고 크기 아이콘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고 적용하면 각 객체 축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